슈퍼 공룡 파워 슈퍼 공룡 파워 미니 특공대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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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파워 슈퍼 공룡 파워 제 10화 대마법사의 슈퍼 공룡 파워 얏 헷 쨉 드디어 스테로나온 피라노 선다를 샀어 어? 미니 특공대의 볼트 아니야? 얍! 정말 벗죠 어? 저건 볼트의 슈퍼 공룡 트레스잖아 헤헤 얍! 가서 훔쳐야겠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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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서 자세히 연구해야겠다 흠 어? 어떻게 변신하는거지? 음... 내 기억으로는 미니 특공된 녀석들이 이걸 사용해서 다양한 슈퍼 공룡 파워를 불러내서 싸웠는데 이번엔 내가 내 마법으로 정말 강한 슈퍼 공룡 파워를 불러서 싸워보겠어 슈퍼 공룡 파워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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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되는 것 같군 슈퍼 공룡 파워 소환! 슈퍼 공룡 파워 소환! 대마법사의 티라노사우루스! 흐흐흐흐흐흐흐! 정말 강한 공룡인 것 같아 걸어! 가서 미니 특공대의 볼트를 없애버리고 슈퍼 공룡 파워를 빼서 오거라! 슈퍼 공룡 파워를 빼서 오거라! 어? 내 슈퍼 공룡 트랜스가 어디 간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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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정말 이상하네 조금 전까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정말 머리 아파 어? 누구냐? 으아! 저, 저건 어떻게 저렇게 큰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지? 하하하하! 옳다! 너의 슈퍼 공룡 트랜스 덕분에 이렇게 강한 티라노사우루스를 소환할 수 있어! 또 당신이었군요, 대마법사! 슈퍼 공룡 트랜스를 돌려주세요! 그럴 수 있으면 직접 가져가 보시지! 티라노사우루스, 당장 나를 태워라!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먼저 너부터 물리치겠어! 못 때리겠지? 얍!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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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프네 이걸 써보자! 건 세이버! 자!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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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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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내 콘세이버! 이거 어때? 그래! 티라노산더를 이용해서 싸우는 거야! 히앗! 너네게 티라노산더를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겠다! 이어!!! 히앗! 히앗! 스페파워 퍼치! 히앗! 그 으아! 히앗! 어허! 히앗! 저 꼬리부터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겠어 지금이다! 이걸로 끝이다! 슈퍼 공룡 디스크! 다시 한번 보여주지! 티라노 썬더 변신! 이야아악! 돌아와, 건 세이버! 이제 마지막 기술이다! 건 세이버 변신! 진정한 슈퍼 공룡 파워를 보여주겠다! 크라이전 한 library 뭐야!? 내가 불러낸 지라노 unifiedleri Big Bird 레마법사! 이제 당신 차례요! 슈퍼 공룡 슬래시! 치아! 나가주지! 이런…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이야! 하하! 슈퍼 공룡 트랜스를 되찾았어! 가서 친구들과 지라노 썈도 가지고 같이 놀아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